네,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영화 대구에 나오는 OST 빨라 듀피아노 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이요라는 곡입니다. 좀 전에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잔향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태리 언어로 불려지는 작은 소리로 말해요.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어법같이 들렸어요.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을 때 가지마! 가지마! 해야되는데 가지마! 가지마!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나요? 오오오오 오오오 일단은 가사는 원어로 불러볼 예정이고요 작은 소리로 말해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는 아 피운 możemy 이 aumentar 계란와 예수는 보조 уки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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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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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